암틀벨 얍 오 규준 어서오고 아이 뭐 규준정도면 페널티도 아니지 뒤져본다 아 이정도면 엘리트 가야겠는데 조개화석이면 엘리트 가야지 일막 엘리트 상대로 버퍼가 아주 좋아 반반 꺽 꺽 번번 문만 이이이이 고개님 철분 꿀걸이이 고개 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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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다디 색 Quinn 작게 Sehr 철분 오케이 이정먹얘 orsch 아이고 도갈, 제비, 의탐, 정밀 양속 이대로 블리트까지 읍새러 간다 I can do it 구청 시간이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41세사 1런트 환상의 대탈출쇼 불꽃 탈출쇼 불꽃 탈출쇼 불꽃 탈출 엄청 안터지네 대단원님 여기에요 버퍼도차 빼지 못하는가 뭐 룬피? 아까비 커피 해야되나 이거? 야비 야비 상점가서 빨리 타 수집어야겠다 여기로가자 엘리트 3마리 엘다 뒤 수익참출 재개되서 행복한 중과로는 소리질러 오호 애초에 뺏었다 준거 아닌가 라고 하면 안되겠지 공대사기 아니면 태양계가 낫겠지 태양계가 낫겠지 아무튼 소리질럿 예 질럿 마일라이프와요 흘리사수 흘리사수 아 우뇌가 맞겠지 중청자도 소리질럿 중청자도 소리질럿 질럿 아 아 아 아 뭐해 왜 이렇게 더 좋은 올라야 아이씨 아이씨 화가 납니다 질럿 아 뭐야 대단원 하지만 부흥되죠 안아프죠 오 오늘 아침에 흙칭물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 열었는데 디펙트가 있었어요 어 잘못버렸네 안타는 쓰레기로 버려야되는데 안타는 쓰레기로 버려야되는데 제거 비용 100골드였나 제거 비용 알려주는 모드도 괜찮은거같은 제거 비용 알려주는 모드도 괜찮은거같은 제거 비용 알려주는 모드도 괜찮은거같은 제거 비용 약파 빽팩트라 삼행시 지워보겠습니다 네 똥팩 오줌트 트래시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단원 제리 인사 아니? 젖삭한 표본 숭배자들 누가 싹한 표본을 숭배하는지 볼까 야 이거 타격 언제다 줌? 상점에서 순수라도 나와야겠는데 타수가 너무 많아서 다 지우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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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꺾이자는 대단원의 기계 역시 스네코는 먹으면 안된다 히히히 바른 세계서대로 탈출 바른 세계서대로 탈출 스네코 수준 보소다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그런가 믿었음 미자 스프레이너 이럴 우아 수리검이다 수리검은 근데 보기 힘들겠는데 강호할게 없네 음 배갑축 해수는 고마운 애들인데 죽이면 어떡함 나봉청동구시아 고마워 나봉청동구시아 고마워 나봉청동구시아 고마워 나봉청동구시아 고마워 나봉청동구시아 고마워 바드바다 연금 룬피다 고개화석 쓸고 없네 쓰레기네 아니 반사 3개 소화되나 아 몰라 체하지 뭐 뭐 내 하드 받다 머니팅이자 붕팅 아니 아니 붕팅이면 개도도 줘야지 개사기 조개화석도 쓰레기로 만드는 미친타일 붕팅이 흐어어어어어 도시드 님도 쓰셈 여기서 썩 세다력 나오면 완성이다 주인공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비련의 주인공 기사 침 그 그 또 이럴럴럴럴럴럴 동시 구역 등장하는 강화할게 없다 도갈 신성이라 약한자들만 강화를 하죠 약 geez 약 약 약 약 1코 27딜 27방어 아니 0코 0코 10딜 27방어 27딜 아니 대체 뭐가 화합이잖아 울분을 토하는 심장 엘리트나 더 잡는게 낫겠지 차서 불티맞추는 음식이면체 덕보좋 룬 아니 그래도 두번 필수있네 안녕하세요 중골호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다담딸에 새집으로 이사갑니다 와 새집 앞으로 80대가 되서도 등반하는 중골호님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아잇 인경의 후원사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무것도 못 본걸로 블라인드 사일런치 블라인드 사일런치 가지야 눈치챙겨 다진임 아기다 아유 진짜 다주네 학도주네 미쳤다 미쳤어 아 근데 이제 아 이제 끝나가지고 뭐 뭘 줘도 딱히 쏘리 아이 엠스트롬 아유 뭐 이런걸 다 안 죽여도 되는데 계산된 도박을 거꾸로 하면 정답은 심정지 심정지 이 법은 좋네 림도스 샘 한 번씩 돌리니까 단차는 맞네 근데 단차를 여러 번 돌린거지 달팽이는 마블지 마시오 거븐도 겁나 세네 지금 띠리드리드링 이 덱은 절대 팽이 못 보겠다 절대로 네버 1힐 제거 200원 너무 비싼데 이거 허허 허허 헐 조짐 펭이 본다 역시 서분이야 아니 이게 돈다구 나봉팽이야 고마워 나봉팽이야 고마워 나봉 아 가야들 오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누가 처분 대체 어디다 쓰라고 있는 카드냐고 했는데 이거 보여주죠 오 오 누군가 당신에게 카드 사용법을 묻거든 손을 들어 중 튜브를 가리켜라 그저 원피스 그저 원피스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구상은 또 언제 먹었대 쓸 일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요 원래 샌댁하면 아무 생각 없어짐 쓰지 않는 기능은 대박한다 도착해 결단하자 알검에 성공 아무것도 안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턴당 63딜 넣는 딩샷으냐. 턴당 63딜. 진짜 대박이네. 와 3761점이다. 점수까지 높게 나왔네. 대박. 대박 사건.